오늘 음산하네 또 오늘은 또 왜 아... 할부가 많이 꼈네 지난주랑은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 갑자기? 야 이러면 너무 힘든데 어젠 덥고 오늘은 강풍의 최악의 상황입니다 왜 피곤하니 잘 자네 얘들아! 아 이제 왔네 자 우리 성규가 들어오면서 깨워주네요 있나야 돼! 맞아 저거 몸이 너무 무거워 피곤하지 일어나 일어나 자 일어나자 잠 깨자 잠 깨자 10분만 10분만 안 돼 안 돼 10분만 안 돼 해 뜨겠다 해 뜨겠어 일어나 아니 왜 온몸에 아프지? 다음날에는 진짜 아파 자 인피니티의 내추럴한 모습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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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맞아 이거 나와 텐트 안 날아간 게 다행이다 진짜 여전히 잘생겼다 여전히 잘생겼다 자 일어나자 잠 깨자 에렌 진짜 잘생겼어 나왔을 때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아니 근데 아침 먹어야 돼 아 근데 배 너무 고픈데 밥 먹자 배고파 밥 해 먹자 아 근데 아저씨 아저씨 어딘가 놀러가면 항상 아침은 뭐다? 라면 먹고 싶어? 라면 먹고 싶어? 아 다음날 아침에 라면 먹는데 이게 지금 허락이 되냐고요 섬에서 라면 땡긴 사람 나 나 나 나 없잖아 라면이 진짜 여기서 라면 먹으면 죽음이겠다 아니 왜냐면 우리 어제부터 계속 해물라면 먹고 싶다고 근데 좀 뜨끈한 국물 먹으면 좋겠니까 그쵸 뜨끈하게 약간 든든하게 끝장나지 올리더 해섬이 하나 있어요 저기 있지? 어디예요? 저기 집 보이지? 저기 어? 집이 있네 어 저기 가서 우리 뭘 드리고 라면을 좀 구해오자 아 물물교환? 어 이건 무동육배로 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걸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 힘든데 다름도 많이 부는데 아 쉽지 않게 땅 좀 있었는데 진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내가 봤을 때 물이야 이거 어떻게 또 진짜 너 저었을 누가 어제 우리 여기 올 때도 너 절대 무리라고 생각했어 안 했어? 근데 됐어 아니 근데 그걸 한 번 다시 한다고 또 한다고 다시 해야지 자꾸 무리수를 둬가지고 이게 진짜 진짜 헛웃음이 나왔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형 왜? 무리야 하지마 뭘 아니 어제는 날 좋았는데 지금은 근데 지금 비 와 비까지? 비 온다고 텐트 잡아 텐트 날아간다 오 날씨가 최악이네 어제는 넓니다 최악이다 최악 아 근데 저기까지 갔는데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렇지 그렇지 헛수고 아니 갔다가 또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라면! 라면 있어요? 라면 있어요? 안 들리지? 아 날 뻗어 네 눈빛과 미소가 이 날씨는 라면이 좋긴 좋은데 따스한 입술과 손길이 너무 기름 강렬하긴 하다 진짜로 너무 그리워 저기 이제 바깥이 한 두 개 정도 싹 올려놔 아이고 난리 났네 그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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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될 거 같아 간다고? 진짜? 아 두렵다 내가 봤을 때 이거 아니야 잠깐만 한 번 다시 생각해 봐 현실적인 우연은 계속 형한테 아니야 이거 빨리 해야 돼 이건 망연해 저희가 어디를 가고 행사를 하면 계속 비가 와서 인피니트가 아니라 인비니트라는 별명이 생겼었어요 아 인비니트 아 진짜로? 중요한 무대만 올라가면 비가 왔대요 이게 갑자기 비가 세지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아 쉽지 않은데? 아 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비가 오지? 가야 돼 잠깐만 일단 머리부터 이렇게 돌려봐 가자 가자 밀어 밀어 이렇게 하자 하나 둘 셋 아 생각보다 잘 되는데 자 밀어 가자 하나 둘 셋 우리 왜 힘 세냐 타 타 타 가네요 타 됐어 한 명씩 다 한 명씩 다 으악 미쳐요 같이 가 같이 가 빨리 가 야 미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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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하냐 아 잠깐만 멍길 떠납니다 무동력으로 적다 골을 맞추자 골을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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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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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营 하하하하 제발 하하하하 진짜 눈물이 날 것 같다 진짜 이씨 가자 힘내다 가보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근데 가까우고 해도 지금 굉장히 멀지 멀지 멀어요 오른쪽 좀 입매줘야 돼 좌회전 해야 돼 오른쪽 왼쪽 왼쪽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가보자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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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다 빠르다 역시 팀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다면 있어요 하나 둘 하나 둘 좀 더 힘내면 된다 하나 둘 하나 둘 다 와간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진짜 다 왔어 하나 둘 자 어렵게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창에 있는 거 보니까 있을 것 같다 사람이 스케일이 좀 크죠 아니 좀 붙여봐봐 여기 어떻게 붙여 붙이면 내가 날라가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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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오케이 다 왔다 다 왔다 여기다 묶어야 되네 여기 이리 와 바닥 미끓는 거 조심 그 와중에 소라 득템했는데요? 아니 그 와중에 맛있겠는데 진짜 어복이 어복 원샷 다 있어요 생각보다 집이 많은데? 아 살고 계시겠다 하나 둘 셋 어? 아닌데? 폐허인데? 인터넷 마을이 쓰고 폐가가 너무 많은데? 폐가인가? 아 조금 폐가하다 나이스 와 근데 진짜 아무도 안 계시면 어떻게 해? 다 나가서 서울로 도시로 나가실 수 없겠다 아 근데 이거 버려진 거지? 약간 버려진 거 같은데? 쓰시는 거 같은데? 쓰시는 건가? 바로 뻔겨 뭐야 포크레인이 여기 왜 있어? 다 다 세월의 흔적이 꽤 됐는데 꽤 됐는데 꽤 됐는데 꽤 된 거 같은데 이게 어? 저거 저거 그거 아니야? 뭐 키우는 거 아니야? 팥밭 이런 거? 강아지 강아지다 대박 그러면 사람이 있다는 얘기야 그럼 있지 애기야 멍멍이 이러고 있어 애기야 계세요 어 누렁이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응? 아이고 귀여워 응 와 진짜 순하게 생겼다 무서워 겁먹었어 무서워 사람 많이 못 만나서 응 너 라면 있어? 라면 하나만 라면 하나만 아이고 귀여워 사람 사네 잘 있어 저 안쪽 집에 계실 거 같은데요 저 컨테이너도 새 거고 근데 여기 들어가도 되겠지? 저 신뢰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누가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조심스럽게 왈아 제가 신뢰하겠습니다 계세요? 계세요? 계신가? 선생님 혹시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 계신 것 같은데? 띵동 없나? 없어. 안 계신 것 같은데? 안 계시는데? 아니, 도구가 있는 거 보니까. 농사를 지시는 것 같아. 그래요, 저기. 양파네. 선생님 혹시 계신가요? 출동하셨나? 일하러 어디 나가셨나 보다, 잠깐.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 계시나? 안 계시는데. 헛걸음했다. 저기까지 갔는데? 없어요. 오지 말지 했지? 형 말이 안 계실 것 같더라. 밥이 없는데? 이러면 잠깐만요. 리더, 리더. 무너지죠. 신기루였던 거 아니야. 리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뭔지 알지? 라면만 상상하고. 그래. 형 잘 외치면 안 되는데.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셋. 와, 지금 불안해. 발길이 안 떨어지네. 나가자, 일단 여기. 남의... 그래, 안 계시니까 나갈까요? 진짜 없나 봐. 나 지금 희망이 좀 사라졌어. 진짜 안 계신 거 같아. 미안하니까 어깨 살짝 올리죠, 손. 우연이가 그렇게. 가지 말자고. 가지 말자고. 진짜 우리 전부 다 다 쉽게 발이 안 떨어져. 쉽다. 어떻게 이렇게 왔는데? 배고파. 라면 생각하면서 왔는데. 선생님. 발길이 안 떨어져. 동훈아 마지막으로 한번 가봐. 내가. 사장님. 그렇지, 적극적으로. 사장님. 어? 안녕하세요. 어디, 어디. 오, 오! 오! 오, 오. 오, 있었잖아, 거 봐. 이게 안 들렸었어. 비가 와서 안 들렸나 봐. 오, 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칼 안녕하십니까? 당장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를 놓으셔서 왔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주무시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앞에 섬에 와 있어요. 조심해. 조심해. 저기 비 많이 맞아서. 장마통에 왔게요. 올라와, 올라와. 현재 저 섬에요, 딱 저분 혼자 살고 계신 거예요. 진짜요? 집이 딱 한 채. 지금 다 나가셨고. 저희가 선물 그냥 오기인지 그래서. 혹시 몰라서. 별거는 아니지만. 그게 아니라. 자식 바라보듯이 바라보신다. 아, 장작 그래도 드리네. 웃으시잖아. 준다. 이건 뭐. 맞아요. 그래도 빈손으로 온 것보다는 훨씬.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꺼나도 되시는지. 무인드에서. 올라가서 이게. 올라갈까요? 아, 따뜻하셔. 저희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마통에. 네. 어제는 비가 안 왔는데. 오늘 이제 비가 갑자기 와서. 이렇게 갯벌 나가기도 힘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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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부드럽게. 일단 미법은 깔았죠. 그렇죠. 비가 오고 장마철이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라면을 좀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그냥 던졌어요.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대신에. 노동력이라도. 아니면은. 이것만 드리기 좀. 아니. 선생님. 선생님. 너무 좋습니다. 저희도.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 배를 타고 왔어요. 배를 몰고 왔어요. 배를 저희가 접어서 왔어요. 뭐 있죠? 뭐 있죠? 쌀은 좀 있습니다. 먹을 거 둘래? 손자 보는 마음일 것 같으시다. 술 먹어야 될 날인데. 국수도 있고. 국수가 있다고. 스파켓티도 있고. 스파켓티도 있고. 혹시 라면. 혹시 라면. 혹시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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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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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라면이면 충분합니다. 가서 불집혀서 해매를 먹으려고. 이 친구를 많이 낳으시기. 지금 현재 MBC에서 넘버스라는. 드라마에서 나오고 있는 친구입니다. 주연으로. 라면 비스트리입니다. 짱띵인 줄 알았어. 역시 MBC야. 성열이 좋네. 문짝짝 쳐주네. 아 성열. 성열의 한마디에 지금 라면 가지러 간 거예요. 정말 마지막으로. 오게 잘했다. 이게 되네. 진짜 다행이다. 나오신다 나오신다. 어머. 어머.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이거면 충분해요 진짜. 저렇게 많이 챙겨주셨어. 고추나다가. 진짜요? 석양고추. 다 뻗어주신다. 이렇게 정이 많으셔. 사실 저희가 도와드릴 건 없을까요? 저희가 너무 받아가기 죄송해가지고. 저희가 저희가 저희가. 고추를 좀 많이 좀. 닦고 하겠습니다. 고추밭한테 저희가. 가르쳐주시면. 아 이거 직접 지금. 사장님 관리하시는 거죠? 아 토마토다. 귀여워. 아 이거 토마토지. 아래 고추. 멸치랑 볶아먹으면. 아버님이 손길에 다 들어간. 텃밭입니다. 우와. 우와. 우와 토마토다 진짜다. 여기 상추도 있네. 여보 이래도 향이. 우와. 와. 다 뻗어주시려고 그러네. 와. 형 봐봐 오이. 오이도 주셨어. 와 진짜 익었어 제대로. 이건 청양고추야. 대박. 진짜 그거. 라면을 먹으면 되겠다. 어 청양고추 라면에. 지금 더 주시려고. 더 따시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괜찮습니다. 사장님. 혹시 꽃다발인가요? 감사합니다. 거의 꽃다발 아니죠? 꽃다발. 다발로 주시네. 원래 다발로 안 줘요. 이렇게 잎사귀만 뜯어도 또 자라게끔 하는데. 이게 섬의 인심입니다. 저희가 사실 이렇게 인피니트라는 그룹이에요. 사장님 혹시 내 거 하자 아세요? 노래 내 거 하자. 얼굴이 안 익네. 얼굴이 안 익어. 얼굴이 안 익어. 얼굴이 안 익어. 아직 덜 익었네. 다시 들어가. 아 밭으로 들어가게. 샤넬. 저 봉명랑도 나왔습니다. 봉명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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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겠어. 싸이긴 하네. 아 당연해요. 그래 이거는 나중에 손자 들어왔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애들 좋아하죠. 지금 5년 만에 첫 단체사인이에요. 그러네. 저희가 진짜 5년 만에 첫 단체사인. 이것도 진짜 오랜만 아니야? 저것도 기분이 남달랐겠네. 사장님 고맙습니다 정말. 저희가 이걸로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갑작스럽게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들은. 먹고 사는게 그래. 오늘 명언이다. 먹고 사는게 그래. 저거 있으면. 전화하든지 해서. 저거 가져가고. 인사드리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찍었네. 다들 멋있다. 여기다 굽고 해야겠네. 일로와 일로와. 그 와중에 소가 득템했는데요. 소는 얻었다. 이 주변에 뭐 먹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개 있어? 진짜 개 있잖아 저기. 아까 우리 라면도 얻었으니까. 라면에 또 개랑. 소라 넣어 먹으면 맛있잖아. 해사라면 해물라면. 해물라면. 오늘 저녁 저녁 라면입니다. 해물라면. 저도요. 진한걸. 가자 가자. 조심해서 내려와. 어떻게 올라올 때. 잡아줄게. 겁이 많아 손주가. 형 이거 천둥소리지? 응. 나이스가. 쉽지 않겠다 진짜. 박수 밀 해야지. 엘리트. 어복은 지난주에 엘이 엄청났거든요. 오늘은 누가 폼 미칠까요? 쬐까나는 애들이 많다. 저런 것들은 의미 없죠. 그냥 관상용이죠. 소라계. 근데 조금만 걔네 의미가 없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빨리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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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버린이 못 잡아요? 진짜 있다. 컷. 저거 센데 물리면.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다. 야 있다. 살아 있다. 이거 봐. 손깔 깜짝이야. 만세. 야 이거 뭐야. 조심해 조심해. 이거 봐. 이거 봐. 쎄쎄쎄. 야 물려. 뒤로 잡아야 해. 뒤로. 야야야야. 너 밑을 잡아도 물더라고 애들이. 꺾어서 요즘. 야야야. 야야 덮지면 어떡해. 덮지면 어떡해. 성기 씨가 겁이 많구나. 물려가지고. 아 성깔이. 넣어 넣어 넣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아. 개봉을. 온 공부를 만들어 줄 겁니다. 걔 또 어딨지? 야야 발 빠진다. 또 이제. 형 저게 되게 크다. 되게 크다. 엄청 파리. 내가 유인해볼게 이걸. 집어. 집어. 아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봐. 집어. 크다. 엘 엘 엘. 엘리트 또 하나. 엘리트 갑니다 엘리트. 우리 엘리트. 도감은 좀 보고 오긴 했는데.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는 정도. 우와 이거 봐. 기저귀 있다. 기저귀. 우와 기저귀이다. 잘 찾아. 잘 찾아. 우와. 처음 봐 난 처음 봐요. 우와 기저귀. 야 저거를 아 잠깐만. 야 저거를 아 잠깐만. 아이템 아이템. 아이템을 얻었다. 이게 뭐야. 이렇게 물개에서. 그렇지 그렇지. 형 나 뺀다. 걔 뺀다. 야야야. 손을 잡지 마. 잡아. 야 이거 넣어. 여기. 우와. 야 또 어디 있어. 걔 어디 있어. 야 또 여기다. 기다려. 기다려. 야 얘 약간 그 개꺼풍 나왔는데. 잡아 잡아 잡아. 이야. 저런 방법이 있었네. 영리하시네. 넣어 넣어. 넣어 넣어. 진짜 소라 많다 저기에. 소라도 있어요? 소라 어디 있어. 야 좀 갖고 올게. 소라 어디 있어. 소라다. 소라가 맛있더라고. 소라 아니야? 맞아 맞아. 소라 맞아. 여기 우와. 깔렸다 깔렸어. 물 빠져가지고 이게 확실히 물이 왔다가 빠져서 그런지 개랑 막 소라랑 천지였습니다. 어차피 물이 차면 저기도 바닷속이니까. 잠기고. 이렇게 빠지면서. 잘 들어가요. 진짜 천지네 천지네. 신기해. 생분감이 넘친다. 그냥 줍줍하면 되겠네요. 이것도 소라인데? 많아. 이게 많아. 그러네. 야 이 정도면 충분해. 그럼 가자. 진짜 최고 라면 나오겠는데. 배가 너무 고프다 리얼로. 진짜로. 와 나 지금 이거에 라면 넣어서 먹으면 진짜. 해물라면. 게임 끝났다 진짜로. 해물라면. 해물라면.